안녕하십니까. 제이슨 김수업입니다. 자, 이렇게 이건 어떻게 돼? AX 플러스 B 너무 흔들리네요. 출단 서비스 집중법이 돼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지 그럼 A 플러스 C에 X 플러스 B 플러스 D 나갔나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얘는 A, C, A가 되겠지 이건 A는 C고 B는 D가 되겠지 그럼 3X-7이 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X는 2가 되니까 이게 X니까 그럼 2X는 11-X 플러스 갑자기 쉬워졌네 X는 10이니까 10-6은 4가 되는거지 그래서 10이, 10이, 10이니까 날씨가